최은주씨의 사연입니다. 저녁에 엄마의 운전 연습을 위해 차를 몰고 나갔어요. 엄마는 일주일 전 갓 면허를 취득한 레알 초보시죠. 마트에 가서 장도 볼 겸 저도 함께 탔어요. 마침 집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더라고요. 난생 처음 음주 건물을 앞둔 엄마가 떨려 하면서 야 저거 어떻게 아는 거니 나 입냄새를 하나 맡아봐. 하길래 엄마를 놀려주려고 엄마 음주 단속 때는 기계에다가 엄마 이름이랑 행선지를 크게 말하고 후 하고 불면 돼 알았지? 아 그래? 이름이랑 행선지? 알았어. 비장하게 차례를 기다리더군요. 드디어 경찰관이 실례합니다. 잠시 음주 단속이 있겠습니다. 하자 엄마는 기계에 입을 갖다 대고 마이크에 말하듯이 또박또박 큰 소리로 말했어요. 이 금 내 마트 다녀오겠습니다. 마트 다녀오겠습니다. 정찰도 순간 당황했는지 경례를 하면서 안전운전 하십시오. 라고 해야지 되는데 안전맛자 하십시오. 하더라고요. 완전 빵터에서 배꼽 잡고 웃으니까 엄마가 엄마는 어휴 야 나 떠는 거 너무 티나지 그치? 올 때는 좀 더 자연스럽게 해야겠다. 그리고 올 때 한결 여유 있는 목소리로 목을 한번 가다듬고 말했어요. 이 금 내 마트 다녀왔습니다. 전 그날 옆에서 웃겨 죽을 뻔했어요. 이 금 내 마트 다녀왔습니다. 여유있다. 해줘서 programmer 이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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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중